민수기 8장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왁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의 재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인을 여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여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여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오십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10편 44편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으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팩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듬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주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오 나의 원수와 나의 복북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잇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합죄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지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가서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오 후궁이 80명이오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오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영이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의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제게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바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공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이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 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경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맹세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